자네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네 전하께서 그런 꿈을 꾸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장영신이란 자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장영신이 누구냐? 이 그림도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코끼리가 없습니다 그쪽 말고 저 큰 안쪽을 드려야 이 조시여! 맞습니다! 맞아요! 신분 체계는 조선의 근간입니다 장영신을 주상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즉시 전문 연구를 중단하고 조선의 안의를 위해서 조선을 주시옵소서 전하께서 푸신 꿈을 제이 조선에 담은 것이 정력죄가 된다는 말이옵니까? 태우거라 들어와! 그러시면 아니옵니다 당장 장영신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과연은 불러서 있는 그런 조선을 꿈꾸는 것뿐요 전하 왜 그리 힘든 길을 혼자 가지려 하시옵니까? 자네 눈에는 뭐가 보이나 영실이 전하의 나라가 보옵니다 모모스 고기를 떠눌고 자네